흰야 나왔다! 뭐야 저 종이 인형 뭐야? 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아 지금 쫓아다니는 거야? 다 모이지 여섯 마리 모이지 캣 여섯 마리 어 와 서 서 서 서 서 서 오 재밌어 하네 이거 우리 마이 품바 이리 와나요? 어! 품바 이리 와나요?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품바 오 이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옆에 뚱땡이도 있난다 야 고양이 보는 사나이냐고 이거부터 뭐야? 이것도 뭔데 내가 이 팀은 가지고 놀으라고 쳤어 티머니가 가지고 놀았는지 누가 가지고 놀았는지 몰라 와 얘네 진짜 쩐다 와 청소기 다 들렀는데 너만 가니? 거의 그중 내 건데 이 팀은 괜히 뒤에 있거든? 이거 대체 봐봐 올까 말까 여기서 애들 다 모여있으니까 궁금은 하고 귀여워 애몽이 애몽이 탄 거야? 응 눈 내려가고 있어 무서워 근데 왜 때려? 어 잡고 싶은가? 어 얘네 사냥 박련 쩐다 야 이거 하는데도 되게 잘 노네 얘네 시도 뜬도 없이 갖고 놀으면 자작을 벽뜨기는데 맞아 이 소리 지금 다 몰려왔어 근데 저 아저씨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저 아저씨 겨우 2층 들어갔어 근데 이 아저씨가 제일 관심 없어 알지? 근데 이 아저씨가 제일 관심 없어 알지? 근데 아까 띄워당이던데 같이? 침을 따라 가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침.. 얘네가 하기 때문에 이 애몽이가 한 거야? 이게 바람잡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따라하는 그렇네 그렇네 맞아 이런 바람잡이 이런 것 때문에 사기도 많이 당하잖아 티모니도 좀 보여줘 티모니 티모니 저 새끼 저거 실밥 여러분 지금 배꼽에 있는 실밥 하나 건드려가지고 지금 피나요 응 그래서 다시 칭칭 묶어놨어 어 얘도 좋아한다? 망을 놈의 새끼 야 이 티모 이티모가 돌아왔어 너무 액션을 크게 하지 말고 지금 수술하신 분이라서 지금 수술하신 분이라서 진짜 고양이 다 됐다 어때요? 건조 스케이트 오오! 이거 제일 좋아하네 오오오 귀여워 미치겠다 다 따라와야지 일로와야지 칙칙 뽀뽀 야 너 촬영하기 힘들어 너무 빨리 가지마 이거 제일 좋아하는 애, 여기 한 명. 엄마 닮아서 제일 좋아하지? 이게 진짜 좋아지라고. 이거 난리나, 이거. 물고 난리도 아니야. 어, 뱃살 뱃살. 이게 뭐라? 오메이, 오메이 뱃살 뭐야? 니 값 제대로 아는데, 뱃살? 야, 진짜 웃긴다. 얼굴 봐봐. 얼굴 봐봐. 보고 있어. 진짜 뮤 닮았다. 야, 뮤가 싸움 엄청 잘하는 거 알지? 몰라. 포켓몬스에서 진짜 제일 세. 아, 진짜? 뮤가 엄청 세. 나는 그거 예쁘던데. 어떤 언니가 안고 다니는 토피야? 토피야? 토피야 맞아? 뭐 알죠? 왜 그래? 와, 힘 진짜 세. 야, 손 걸린 거야. 놔줘. 걸린 거야? 어, 놔줘. 아, 걸렸구나. 오메! 뚜이는, 뚜이는, 뚜이는 왜 이렇게, 뚜이도 좋아하긴 하는데. 뚜이도 좋아하는데, 제 뮤가 너무 앞에서 막아서 그래. 이런 오빠들 맛도 엄청 잘하네. 뚠뚠이 저럴게 해봐. 뱃살 몰라. 뚠뚠이 뱃살 올려줘. 오! 우와. 어, 뚜이 봐봐. 지 차례가 없으니까. 응, 뚜이. 뚜이는 조금 신중해서 그래. 이게 낚시대를 신중하지 않은 애들이 더 잘 갖고 노고, 신중한 애들은 좀 지켜보고 관찰하다가 이거를 사냥해야지 이런 마음이. 어휴. 근데, 제가 애몽이 봐봐. 애몽이 어디서 구경하고 있어? 애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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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려. 오! 주세요. 우와, 진짜 잘 뛴다. 빨리, 빨리 와봐. 빨리 뛰어봐. 저 뚱뚱이들까지 다 와야지. 너무 느려지 않았네. 뚱뚱이들 느려서 뭐가. 품바가 제일 빨리 오지. 품바가 제일 빠르다고? 품바 입 벌리는 것 봐, 입에. 아, 품바. 품바,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품바, 품바. 품바. 뛰어, 뛰어! 품바. 품바. 옳지, 오, 참, 오, sheet, 우리 품바. 귀엽다. 우리, 빨리 나아. 우리 티모니 구경하는 것도 아이고 빈다 지꺼야 지꺼야 지꺼 내꺼에요 주세요 주세요 티모니꺼에요 티모니 주세요 뺏겼다 티모니 주세요 난 주세요 주세요 하는 애가 엄청 귀여워 우리 공주 주세요 공주 티모니 주세요 주세요 안 안 돼 근데 내가 우리 집에 고양이가 이렇게 많잖아 근데 다른 집 친구네 가서 고양이 보잖아 그럼 진짜 너무 귀여워 왜? 그냥 내가 몰려낸 몰려낸 처음 보는 고양이잖아 되게 귀엽던데? 처음 보는 애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맞아 이광태 고양이한테 테러 다니었어 이거 봐봐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너부터? 여기있어 여기 이렇게 있고 너 뚜이한테도 옛날에 물렸잖아 응 뚜이가 나 병원 갔어 뚜이 중성화 수술하러 뚜이도 중성화 수술하러 갔었는데 뚜이는 똥말하면 개빡치잖아 그치 그때 근데 똥말 못 산거야 거기서 중성화 수술하느라 그래가지고 막 완전 승질나서 냥 막 이러는데 이광태가 겁도 없이 뚜이 맘찌다가 뚜이가 물었잖아 처음으로 물렸지 너 동물한테 키우는 애한테 어머어머어머 저거 봤지 저거?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맺찌 맺찌 이리로가 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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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흥미 떨어진거야? 응 여기서 다 떨어졌네 에이몽 왔는데 어 뚜뚜이 저거 힘으로 하는거 봐 에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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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사랑해? 네 해봐 다시 해봐 에몽이 엄마 싫지? 아빠 사랑하지? 아빠가 더 좋지? 아 귀여워 뽀라 살거지? 아빠 사랑해? 유바 해줄거야? 유바 유바 처음으로 해주자 유바 아니지 오른쪽 왼쪽으로 해야지 유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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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 다섯마리 다 그래 다섯마리 다 그러고 있다며 어디 얘도 그러고 있어 유바 여러분 유바 안녕 nhất 헉 허리 휴대전 왼쪽 두부